영등포구 영중로는 지난 50년간 고행로를 가로막던 70여개의 노점상을 탈바꿈하여 영등포역 3거리로부터 영등포시장 4거리까지 390m 구간을 27억원을 투입해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로 인해 걷기 힘들었던 유효 보도폭이 최소 2.5m 이상으로 대폭 넓어졌습니다. 최은일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의 힘으로 탁 트인 영등포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윤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역주민, 상인, 구청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영중로를 점유했던 노점을 3월 25일 단 2시간 만에 자율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중로의 변화는 탁 트인 영등포의 새로운 도약이자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의 힘으로 변화하는 탁 트인 영등포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다. 이 동네를 잘 아는데 그때 연흥극장도 저기 있었거든요. 노후시장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가게들이 사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우리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아주 극도로 악화시켰죠. 이것은 우리 최은일 구청장님의 리더십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건너질 수 있게 해주라 제가 이 얘기했고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하수구의 냄새가 막 많이 나요. 그것도 가든 해결해 주십시오. 구청과 시청이 힘으로 합쳐서 세 번째 여기에 보니까 쪽방촌 있잖아요. 이걸 소규모로 말하자면 재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 영등포가 이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권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낸 여러분께 제가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슬기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활한국을 조성하고 이 의원님들이 17명 모두가 열심히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은일 구청장이 구청장이 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태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 흔쾌하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가 예전의 영등포가 아닌 서울의 중심 중에 하나가 되는 영등포로 거듭되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기념촬영을